오로온영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오로온영원TV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까요? 부부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은 개인의 문제에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통계청이든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혼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머온영, 머온영, 황온영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저희 형제들도 또 두 명이 이혼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방치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누군가든 국가든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서 그걸 막아야 돼요. 이혼은 매우 큰 손실이에요. 부부 사이 부부의 큰 손실이기도 하고요. 자식 간에 거의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혼이 만연화돼서 리턴이라고 해서 방송을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서 끝까지 살 수 있는 그것이 참이지 이혼이 참이 아닙니다. 그럼 이혼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항할 세력이 없어요. 이혼이 너무 많으니까요. 많다고 해서 그게 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혼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만났을 때 잘못 만났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처음 만남의 의미는 거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만난 의미는 혹시 종교적인 경우라든지 연애일이라든지 만남은 그 한 만남에 의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거대한 우주적 질서에 의해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할 겁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절세 없어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저 61살인데요. 이 세상에 삶은 단 한 가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이 하고 그 일에 맞을 사람은 적임자가 하는 겁니다. 적임자가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부의 적임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천생연분이라고 걸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주가 처음 만나게 할 때 적임자가 아닌 사람 만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자연은 내딧비 그대로입니다. 자연의 흐름은 그 자체가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남은 자연이기 때문에 참이에요. 이 참이 가다가 어떤 이로든지 중단이 되면 참이 멈추고 다시 거짓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남북전쟁이라고 있는가요? 어쨌든 미국의 독립전쟁이라고 있죠. 흑인과 백인의 평등이라는 그런 문제로 시작된 전쟁 아닙니까? 백인 입장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평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월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만 없었죠. 흑인 입장은 불만이죠. 흑인은 평등을 위해 싸웠죠. 평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평등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전쟁을 해서 사람이 수만 명 죽으면서 평등을 이뤄냈어요. 평등을 이뤄냈다고 또 완벽한 평등이 되는 겁니까? 안 씁니다. 평등이라는 단어는 매우 강한 정치적 이데오르기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평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평등은 뭐냐면요. 불평등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은 왼손과 오른손은 대표적인 불평등입니다. 오른손하고 염동이 같을 수가 없어요. 많이 같으면 왼쪽 힘없는 쪽으로 같을까요? 아니면 힘있는 쪽으로 같을까요? 혹시 두 개 다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이유가 있겠습니까? 힘있는 오른쪽과 물론 오른손잡이 말합니다. 힘있는 오른쪽과 힘없는 왼쪽이 차이가 뭘까요? 힘없는 것은 중심을 잡아주고 오른쪽 힘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자연이라는 것은 먹이 체인도 있습니다. 호랑이가 사자가 뭐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죠.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우주의 실세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평등이라는 단어는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조화롭지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지혜로움과 어떤 삶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정치적이든 전쟁을 통해 얻어낸 평등이 있습니다. 그 평등은 종족도 평등이고 남자와 여자도 평등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는 투표권이 남자에 있고 기족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종도 투표할 수 없었고 여자도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든 어디든 남녀 모든 인간 다 평등을 투표할 수 투표권을 가지고 이게 평등권입니다. 세금도 평등권이고요. 그리고 뭐죠?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도 평등입니다. 남자랑 여자 차이가 월급 차이가 우리도 한 10년 20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녀 월급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평등입니다. 권리와 의무적 요소에는 평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이치 암크가 숫꽃의 이치에서 그곳의 평등 개념 논리로 한다면 무엇으로 평등합니까? 평등이라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평범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남자 여자 암크가 숫꽃이 똑같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 문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까요? 우리는 이 평등이라는 것은 사회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어떤 어그리먼트죠. 동의를 얻는 게 평등입니다. 법적 평등이죠.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법과 제도 이거는 다 인간이 만드는 평등이에요. 동물사회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육 시스템에 다 평등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평등이란 이데오이기 때문에 교과 과정도 과정이 기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애매모호하게 가고 그런 어떤 남녀 평등이 이배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또 양성평등에 이배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다 맞습니다. 과연 이것이 부부사회에 맞을까요? 부부사회에서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평등이야. 그러면 이 평등이라는 말은 불평등에 대한 저항입니다. 불평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움이에요. 지금 노조 노사 간에 평등합니까? 사관에서 힘이 세죠. 주인이니까. 노하고 계속 노조는 입약관으로 투쟁하는 거죠. 춘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사 간에 평등하다고 합시다. 그럼 노사 간에 서로 존중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평등이라는 단어가 있는 쪽에는 다른 게 싹 무시해버립니다.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많이 팔아요. 회사를 사랑하고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요. 노조와 평등에서도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죠. 싸웠어요. 시청자 여러분 부부사회에서 평등을 위해서 합니다. 남녀평등. 그렇다면 이 남자 여자 평등은 부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근데 부부에게 있어서 여자 남자가 부부가 됩니다. 여기서 평등이라는 이론을 갖고 있는 어떤 이대록에 있는 사람은 평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평등하지 않다고 해서 평등하기 위해서 평등에 대한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이대록에 자리 잡기 때문에 다른 게 다 묻혀버립니다. 부부다이가 평등론이 평등이란 키워드가 더 높아야 될까요? 사랑과 정과 이런 게 높아야 될까요? 존중과 조선시대는 이 평등이란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평등이란 사상이 없었으면 평등하지 아닐 때 다 망가졌을까요? 조선시대는 음양의 조화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교 사상이 음양의 조화 사상입니다. 주역이 음양의 조화 사상입니다. 그래서 난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 가보면 안빵과 사랑빵이 있습니다. 사랑빵의 주인은 남자예요. 안빵의 주인은 여자예요. 사랑빵의 주인과 안빵의 주인이 사회적이든 동물적이든 같은가요? 사랑빵의 주인은 그 방이 꾸며지는 거죠. 누구를 위해 꾸미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그 음이 살기에 적합하게 꾸며 내는 거죠. 그래서 사랑빵은 안빵은 음이 살기에 적합한 그리고 사랑빵은 양이 살기에 적합한 것으로 되는 거죠. 부분은 음과 양이잖아요. 음과 양이 어떻게 같습니까? 틀려요. 음은 시원하잖아요. 양은 따뜻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구에 기후가 이렇게 난리가 나지만 추운 추운 지방에서 적도 지방으로 적도에서 추운 지방으로 이렇게 공기가 순환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린 걸 막잖아요. 부분은 음과 양이 있어요.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을 서로 순환하면서 그렇게 음과 양이 중립적인 어떤 살기에 기분 좋은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부분은 그런데 여기에 이 자연스러운 이 자연현상이 갑자기 남녀평등이 툭 들어옵니다. 그러게 되면 남녀평등이 음과 양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조화로움 속에서 갑자기 남녀평등이 들어옵니다. 자 동물의 세계는 인간이 아니에요. 즉 부부는 동물이에요.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새끼를 낳아서 키는 것은 동무적 특성이에요. 이곳에 남녀평등이 탁 들어옵니다. 사실상 우리 남녀평등은 사회적인 소셜 컨트랙터 아닐까요? 사회 기억 이런 거 그런데 그것을 무지죠. 무지 그걸 갖고 턱 태어들어옵니다. 그러면 남녀평등이 가정인 남녀평등이 딱 이로인 잡혀요.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 남녀평등이 이래오르기는 말했죠. 전투에요. 투쟁이에요. 이 전쟁터가 돼요. 그러면 이곳에는 절대 평화가 없어요. 평등은 평등이라는 이론은 끝까지 전쟁터에요. 평등이란 평등의 완결점이 있을까요? 그럼 평등하다면 평등하게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모순이 발생돼요. 누구의 기존 평등이죠? 음을 여자 중심이 평등일까요? 남자 중심이 평등일까요? 그럼 평등을 해요. 부부에서 평등을 해요. 그렇게 요구하면 평등을 해요. 그럼 남자가 좋으니까 남자 중심 평등을 해요. 그러면 여자도 남자가 돼버렸어요. 또 남자 중심 여자 중 평등이에요. 여자가 남자 여자 중 됐어요. 평등이니까. 그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여자가 남자가 돼버린 순간 여자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 부부 사이에 여자가 사라져버려요. 또 여자 중심 평등하게 되면 남자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음은 차갑고 양은 뜨거운데 서로 돌면서 사기에 적격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순환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따뜻하고 추운 흐름을 흐름이 막힌 순간 부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추워서 살 수 없고 더워서 살 수 없습니다. 불편해요. 부부가 삶에 불편하다고요. 남녀 평등이 이론이 그래서 결국은 남자 남자나 여자나 살 수가 없어요. 이 남녀 평등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남녀 평등이에요. 남자 기준으로 평등하면 남자끼리 살게 되고 여자 기준으로 평등하면 여자끼리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석이요. S깃기 딱 붙으면 막 밀어내요. N깃기 딱 밀어내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자연의 이체는 자유는 암컷과 숯꽃이 사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암컷과 숯꽃이 사는 것입니다. N깃기 위법으로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부부는 부부는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만났을 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아끼고 하는 기본적인 자연의 이체쪽으로 만납니다. 오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창조주가 영혼을 창조하고 음양의 좌를 설명한 후에 너는 음으로 살려 양으로 살려 할 때 그 선택을 음을 선택하면 양을 전지해주고 양을 음을 전지해줍니다. 그러면 이 선택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음을 선택하게 되면 여자가 되고 양을 선택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선택을 했잖아요. 남자 여자로 살겠다. 그러면 오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음을 선택한 사람은 양을 사랑하기 위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양을 음을 선택한 사람은 음을 사랑하고 알고 있었어요. 부부는 이미 자신이 음으로 양으로 태어난 것을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선택해서 왔어요. 그럼 선택한 그걸로 선택한 역할을 해야 돼요. 자기가 오로운 영혼에서 음을 선택했으면 음의 역할을 음자를 지켜야 되고 양을 선택하면 양의 역할에서 양자를 지켜야 돼요. 부부는 그래요.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유교사회. 지금은 여성 상의 시대예요. 남성 중심이란 상의는 달라요. 중심은 상의가 아니에요. 남성이란 어떤 제도로 해서 어떠한 흐름을 족보도 있고 성심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지금은 여성 상의 시대니까 이혼도 하고 뭐 하면서 여자 혼자 여자성을 쌓아 자식 이름 갖고 그렇게 다 법적으로 만들어졌죠. 시청자 여러분 이 인생 이 인생이 태어나서 우리 부부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게 부부의 본질이지 부부가 만나서 남자에서 똑같다고 전투를 하는 본질이 아닙니다. 이제 이데오륙 입니다. 남녀 평등은 매우 무서운 이데오륙 입니다.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도 살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조선시대는 음 양의 조화라는 그러한 어떠한 음과 양의 차가운 음적 요소가 빠뜨량 음적 요소로는 기류의 흐름을 손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가족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살았습니다. 그 시대는 잘 모르겠지만 연율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시대는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못됐죠. 지금은 남녀 평등이라는 이 무서운 이데오르기가 부부사이에 있습니다. 그게 참 애매해 그러다 보니까 애매합니다. 자 맞벌이 부부가 남자 여자랑 같이 일하고 돈도 월급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자들 많아요. 집에 와서 일을 하길 때 매우 불만족스러워요. 왜 여자는 애도 낳고 일도 하고 맞벌이 직장을 잡아야 한다고 불만족스러워요. 이렇게 된 순간은 그러면 남녀 평등에다가 얼룩도 많이 받는 데다가 애도 낳는 데다가 밥도 살려 하니까 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가난 어떠한 남자 여자가 살아가는 거기에서 무게중심축이 밖에서 갈 때 확 깁니다. 그러면서 남자를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여자가 막 공격하는 거죠. 니 뭐해 니 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난 이익 경제적 사랑이 벗어난 그런 거죠. 부부는 본질적으로 암눈과 숙놈이고 영혼에서 맺어진 천생연분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애교 믿겨주는 이런 본질이지 경제적으로 돈 많이 벌고 남녀 평등이고 일한다고 내가 일하니까 너도 왜 안 공격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지만 우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창조한 후에 음과 양의 이론 음양의 조화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때 음을 선택했고 양을 선택했으면 이제 이 세상은 뭐냐면 우로운 영혼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우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죽은 우로운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 길이에요. 부부는 음과 양이 만나면 영이에요. 그렇잖아요. 절대적 절대치 50도 50 플러스 마이 0이에요. 이 영영 부부는 이 사는 족족이 돌아가기 전에 우로운 영혼의 세상도 영이고 돌아가는 죽은 세상이 영이에요. 이 거대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여행의 길이 오빛이라고 궤도 이 오빛이 영영영영영영 연결된 것이에요. 그게 남자 여자가 부부가 이렇게 만나서 영혼을 만드는 거죠. 이곳에는 자연이지 우주의 질서지 인간이 만든 어떤 남녀평등 이론이 적용되는 남녀평등 어떤 이데오리가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깨달은 부분은 많이 배운 부분은 멋지게 삽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 부분은 그곳에 절대로 남녀평등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등 하다는 것은요 그것이 안전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조화롭다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무게추가 달라도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평등은 무게추가 달라면 확 쉬면 평등을 주장한 사람은 자기 혼자 희생한다고 안쓰죠. 억울하다고 써요. 그러니까 평등이란 어떤 개념으로 산 사람은 직장에 돈 벌고 애기 낳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 세 가지가 있고 남자는 집에 와서 아무것도 뭐예요. 이상이 돼버리면 결혼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음은 아이를 낳아야 돼. 애 키워야 되잖아요. 저시의 엄마에게 있으니까. 물론 양도 도와야 돼요. 그리고 밥도 자 이제 직장에 갔던 남자 밥도 해야 되고 애도 도와야 되고 평등은 여자 직장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각도로 가는 거죠. 그런 각도가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남녀평등이 선진국적인 어떤 개념으로 돼버리면 이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이론과 실제는 다르거든요. 자 우리는 소외된이나 북유럽이 아니더라고요. 북유럽은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평등론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실어주죠. 직장과 가정이 같이 병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직장이 막 시간에 수당도 있고 그리고 무슨 어떤 출퇴근 거리도 높고 돈 버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돈 버는 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곳에 너무 에너지 다 쏘고 지치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만났을 때 음향의 조화가 아닌 남녀평등일 때는 거기에서 계속 짜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아마 엄마인 일찍 와서 밥도 하죠. 그런데 들어온 이 남자가 지쳐있고 술 먹고 들어온다 생각했을 때는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녀평등인 이데오 오르기가 사랑 희생 뭐 이런 걸 다 쓸어버렸죠. 평등이라는 것은 쟁취 결과물이거든요. 우리 노조가 이렇게 회사 사주하고 싸우듯이 말입니다. 누구랑 평등해요? 누구랑 평등하단 말입니까? 남자랑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랑 평등하게 소리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자애 안 낳습니다. 남자랑 애 안 낳잖아요. 자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조선시대는 여자가 빨래하고 바보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아이 낳고 키우고 그리고 그 가족이란 큰 흐름 속에서 남성 중심의 어떤 사람들을 존경도 받고 형수님 제수님 제수지 하면서 서로 그리고 시댁을 중심으로 열심히 잘 살았죠. 거기서 여자가 불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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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는 이 시간대의 문제는 부부 사이의 존경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부 사이의 존경이라는 경자란 말이요. 이황의 어떤 깨달음의 단어입니다. 조선시대 유교는요. 인이 아니에요. 인이 인처럼 느끼죠. 경이에요. 경 경은 예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서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서로 뭐죠? 서로에게 편하게 해주는 것이 경이거든요. 지금은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부부끼리 만나 처음 만나도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만나도 다 그냥 무시. 부부도 무시하고 직장의 상사와 보아지군도 만나 제가 현재 계실 때 구정체인데 구정 다음에 오면 새고 오면 요즘 잘 수사하는 게 맞는데 그런 거 없어요? 요즘 없더라고요. 이게 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잣대의 기준이 그 어떤 잣대를 적절한 기준으로 될 수 써야지 잘못된 그 기준을 다른데 대하면 그것은 참 힘들어집니다. 부부는 부부의 잣대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서로 애껴주고 애껴주고 이것이 부부의 메인 키워드지 평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부부의 그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말하지만 평등을 남녀 평등이라는 걸 하는 것은 전쟁터입니다. 평등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요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이 남녀 평등을 중심으로 해서 TV를 양성평등 성희롱 방지법 이런 걸 합니다. 그것을 매우 큰 사회적 이수로 합니다. 남녀 평등이 양성평등이라는 법이 생기면서 양성평등이죠. 남녀평등보다 양성을 했나요? 그럼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사회적 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냐면 직장에는 양성이 있잖아요. 평등에 그래서 어떤 공식 행사 이런 게 할 때도 평등하니까 혹시 평등론이 평등론이 이배될 혹시 이배될까 봐서 남자가 다 준비합니다. 아예 그냥 양성평등하니까 어디로 평등하라는 뜻은 잘 모르겠어요. 여자로 평등한 거죠. 남자가 양성평등에서 여자가 해줘야 맞는 것에 대해서 양성평등하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양성평등이니까 군대도 또 여자가 가는 거죠. 이게 자연이 있을까요? 전투에서 죽고 싸우는 것이 가인 여자가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어떤 사회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이 부부에서 절대 적용되면 안 됩니다. 부부는 암놈과 순놈이지 어떻게 암놈과 암놈과 순놈으로 삽니까? 이 논리 자체가 맞지 않아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됩니까? 우리는 이런 이상한 이데오오르기가 부부사이에 있습니다. 이 이데오르기 있으면 부부는 계속 이혼할 것이고 이 이데오르기 있으면 남자 똑같다고 주장하는 여자는 애를 안 낳을 것이고 이건 자연이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부 속에는 음과 양이 음은 차갑고 양은 따뜻해서 선순환 하면서 오는 그 쾌적한 부부가 아닌 순환이 무너지면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아니면 그럼 남성적으로 똑같아서 더워서 어떻게 헤어질 것입니까? 여성적으로 똑같으면 추워서 어떻게 헤어질 겁니다? As Conclusion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부부는 본질적으로 암놈 순놈이에요.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아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 됩니까? 여자는 애도 낳아야 되고 애를 키워 젖도 있어야 되고 남자 젖도 없고 애도 못 낳잖아요. 이게 어떻게 평등입니까? 좋아하지. 음향에 이 세상에 모든 삼남만사는 음과 양이 있어서 조화로운 것이지 남녀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란 이 이데오르기가 부부사이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염입니다. 매우 슬픈 것은 깨달은 사람은 알아요. 순놈 안 놈이고 애 낳아 키우고 이쪽에는 깨달은 사람은 남녀 평등이 사기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맛있는 밥과 그걸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해줘요. 그럼 남편이 힘을 얻어서 선순환이죠. 부부의 선순환 밖에는 열심히 일하고 와서 함께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집에 와서 남편이 좀 좀 신다는 거 해서 그렇게 억울합니까? 사랑한 남자인데 그러면 이 사랑한 남자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누구한테 이뤄봤습니까? 그래서 부부사이는 남녀 평등이 아니라 주인과 손님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양반과 애는 안방에는 안주인 여자가 손님 주인이었고요. 사랑방에 남자가 주인이었어요. 사랑방에 남자가 안방으로 가게 되면 그 안방의 주인은 안주인이잖아요. 그거의 모든 안방에 있을 룰이라든 행동은 모두가 안주인에 맞게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그리로 가게 되면 주인이 아니야. 손님이에요. 사랑 안방에 가면 남자 손님이에요. 그럼 안방에 갔을 때 남자는 음이 주는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음의 에너지를. 그 음에너지가 뭐예요? 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따뜻한 잠자리와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기분 좋은 말투와 이것이 이것이 보호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공간으로 왔을 때 우리 서양에서 그렇습니다. 레이디 스포스트 양의 공간에서 여자에게 레이디 스포스트 입니다. 누구도 양의 공간에 직장인 등 중에서 여자의 하드케어를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합니다. 남자가 주인이니까. 덜 어려운 일을 의미 맞고 더 힘든 일을 양이 맞습니다. 전체의 직장이 흐름에서 남자는 전투원이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리고 뭐죠? 그 하수구 청소 들어가고 여만여서 다 남자가 맞습니다. 전기줄 올라가고 여기 여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이 양이 일한 공간에서 여자는 레이디 스포스트라는 이 상징적인 말로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양이 좋은 레이디 퍼스트라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는 것은 레이디는 양의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이 의무공간을 갈 때 의문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해야 됩니다. 이게 부부의 선순환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는 박가 안에서 알 수 없었습니다. 유교정치의 근간은 안쪽을 근간으로 했어요. 조선시대 유교는 안쪽 가정을 중심으로 한 통치였어요. 인과 경으로 그곳에는 모두 같은 성시에서 다른 성시 둘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마치 적처럼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이런 성시 중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매우 강한 유대관금 갖고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이걸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군대 가서 신병인 훈련을 받은 것처럼 여자는 며느리로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엄마가 살고 며느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이 시절에 살고 있는 한쪽은 다른 한쪽을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여러분 부부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야 가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건 실수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처음 만나는 건 연예인이라든지 종교 어떤 한도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만남은 다 우주가 계획을 합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서 끝까지 살아서 죽을 때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천생 영본입니다. 모든 자연스럽게 만난 건 다 천생 영본이에요. 어떻게 이 이사 함부로 애 낳고 살아가는데 우연히 만납니까? 그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 만나서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인생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의 부모 밑에 살면서 부모 밑에서 살 때 가장 큰 것은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에게 최고의 매너와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자기의 책임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 밑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 좋은 성품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 밑에서 배워야 될 것 뭐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결혼할 사람과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 직장을 잡아야 됩니다. 좋은 인성과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부모 밑에 30년 동안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못한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자기 짝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혼할 짝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 밑에서 거저히 논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부모 그늘에서는 내가 만나야 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먹여살리고 사랑해주고 또 나로 인해서 혹시 내 짝이 힘들었다고 하면 나를 만나서 좀 더 안식을 느낄 수 있는 내가 돼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부의 가장 큰 일입니다. 개인의 가장 큰 일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 밑에 결과치는 좋은 직장과 좋은 인성을 만들어서 나에게 오는 나랑 살게 될 천생연분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인간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건 못하면 이건 못하면 잘못 그러니까 30년 동안 헛산 겁니다. 단추가 잘 못 깨어지면 그 인생은 그 인생길이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Righteous Soul The Way of Righteous Soul 입니다. 우로운 영혼으로 가는 길 그 길이 0, 0, 0 입니다. 그 길이 Righteous Soul 보여지고 그 길이 Righteous Soul 오비시고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인생 끝까지 삶을 살 수 있는 우로운 영혼의 길을 걸어서 다시 우로운 영혼에 도착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음과 양이 만나서 함께 0이 돼서 둘이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혹시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자기의 인생에 뿌려는 씨앗의 후손들의 신이 될 겁니다. 육연은 제사를 지는 게 하나의 본질이죠. 신이 되는 겁니다. 이 신은 자기 후손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자기 후손이 시험을 보거나 승진하거나 건강문제든 이 모든 걸 지켜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 함부로 살게 되면 우로운 영혼의 기회도 이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로운 영혼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신이 될 수 없으니까요. 청경 여러분 우로운 영혼 TV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서 우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와서 다시 우로운 영혼에 돌아가는 그러한 돕기한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방송은 더 힘이 있고 더 든실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